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7일 밤 시간 인데요 지금부터 전혁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검찰발 뉴스를 좀 드리겠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양산에서 올린 패북 글이 언론에서 뭐 이리저리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가 밝지 않다 뭔가 암울하다 그래서 이 전임 대통령의 길을 안 가려고 그야말로 검찰을 틀어치고 윤석열 당시 총장을 그렇게 흔들고 징계까지 나가고 했지만 결국은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을 바뀐 것이 바로 검찰을 지나치게 정치검찰화 시켜서 애완결들을 딱 배치해놓고 정권 코드에 맞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비리들이 하나 둘씩 쌓였어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이거 반드시 켜라 라는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정권 교체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하나 둘씩 이제 그 흥막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이죠 지금 가장 큰 시안 복단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공부지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중앙일보에서 맨 먼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 저도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렸지만요 지난 이틀 전이죠 25일날 공부지검에서 느닷없이 산업부를 압수수색했어요 무엇 때문에 압수수색했느냐 블랙리스트 의혹입니다 어떤 블랙리스트 산업부에서의 국장급 고인사가 느닷없이 한전 자회사 네 곳의 사장들을 갖다가 너희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사편에 이렇게 압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 수사 한 3년 이상을 지지부진하다가 일체 사실상 수사를 안 해온 것이죠 그러다가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이 넘었어요 2019년도 1월 달에 자유한국당에서 백운규와 다른 예약 간부들 직권남용형위로 동부지검에 고발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 수사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엊그제 25일날 전격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동부지검은 왜 그럼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했느냐 그러니까 최근에 말이죠 김은경 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부분에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 2년 선고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원심이 확정이 됐어 자 그래서 핑계는 말이죠 동부지검의 핑계는 그럴듯해요 아 이거 대법은 판례 기다렸다 이게 얼마나 소신이 없는 동부지검입니까 그냥 아 문재인 대통령이 딱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블랙리스트 수사하겠느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죠 그러고서 대신에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는 게 솔직한 거 아니겠어요 뻔한 건데 그런데 동부지검의 핑계거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던 것이다 다른 부분이 또 달리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1심 2심이 전부다 유죄 판결을 내리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아 이거는 대법원에 가더라도 유죄 판결 받겠구나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의 2019년도 1월에 딱 고발한 내용을 보면 이건 유죄가 확실하다 이 정도 심증도 안 쓰나요 이렇게 딱 뭘 하나 눈으로 확인하나 보여줄 정도로 무능한 동부지검 이 수사 나인이다 라고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꼼수부리고 뭉개다가 정권 바뀌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걸로 인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있느냐 아니오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동부지검에 그야말로 이게 시한폭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사건들이 이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슷한 게 예컨대 청와대 특감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있고 국무총리실 과기부 통일부 교육부 산하에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다 여권이 촉각을 건들 수밖에 없는 중대한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부지검이 말이죠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이러한 지금 이제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 이제 산업부 압수수색에서 이 관련 서류도 가져가고 ppc로 증건물로 전부 다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사가 속도를 늘 텐데요 그러면 여권에 어느 정도로 이게 파급 영향이 크냐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전 장관 그 다음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피고반으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와대 특감반 블랙리스트라든가 과기부 통일부 교육부 총리실 이런 산하기관의 블랙리스트 의혹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고위적 직들이 전부 피의자로 피고발인으로 전부 다 고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동부지검의 수사 방향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언론에서도 해당 피고발자들은 참여 못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서요 당시에 3년 전에 2019년도 고발할 때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을 김도우 의원이 했는데 김도우 의원은 이거 검찰이 3년 동안 뭉갠 거야 공일한 지지상의 각 정부 부처에 다 내려갔다고 봐야 돼 나머지 사건들도 전부 수사해야 돼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산업부 측에서는 이러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이런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청와대는요 여전히 블랙리스트 없다 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동부지검의 캐비넷에 쌓여있는 여권의 인사 리스트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전주지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주지검도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관심 대상 검찰 중에 하나예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지금 전주지검 하면 여러분들 이상직 사건 나죠 이상직은 두 가지예요 크게 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타항공 실소유주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 특히 이스타항공 이상직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사위 특혜를 위해서 사위 특혜를 위해서 태구에다가 타이스타젯을 세워가지고 이 실소유준 결국은 이상직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수사도 전부 다 전주지검에서 맡고 있고요 이 수사 이스타젯 말고서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를 받고 있어요 재판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심에서는 이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 2년을 선거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그리고 이스타항공과 관련해서는요 이 배임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거받고 법정 구속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 실사이다 보니까 중간에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법정 구속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주지검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권이 제대로 5월 9일 10일날로 바뀌어버리면 전주지검에서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는요 사위 특혜 취업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타이스타젯 관련 배임 횡령 사건에 대한 기소 중지가 풀릴 가능성이 높고 자연스럽게 타이스타젯의 실소유주가 이상직 의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안부 기소 중지를 했느냐 검찰이 작년 말에 했는데요 이게 문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니까 당연히 뭐 그런 건 아니겠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핑계는 뭐냐 그 당시 핑계가 수사 종교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증거 자료가 외국에 있어가지고 이를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따라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별도로 고발장이 접수된 대통령 사위 관련 뇌물 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타이스타젯은 이상직이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태국에 있는 저 비용 항공사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상직과 청와대 측에서는 이스타항공하고 타이스타젯은 전혀 관련 없는 회사야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스타항공 노조하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타이스타젯의 실소유주도 결국은 이상직 아니냐 따라서 이 배임 횡령 사건하고 그 다음에 타이스타젯의 배임 횡령 사건하고 문 대통령 사위 채용 특혜 사건은 전혀 별개가 아닌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타항공의 노조 위원장인 박이삼 위원장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타이스타젯의 실소유주가 이상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스타항공 현재 새 주인을 맡았는데도 이상직 밑에 있었거나 또 타이스타젯과 관련된 사람들이 승진을 내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주지검이 작년 12월에 타이스타젯 관련 배임 횡령 사건에 대해서 시안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루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대통령 사위 관련 사건도 연관이 없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변호사들 법조계에서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찰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수사에 속도가 날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노조우 위원장도 검찰이 타이스타젯의 박모 대표를 두 번 정도 소환 조상으로 알고 있고 돈을 관리했던 핵심 관련자의 노트북을 회수해서 어느 정도 증거도 확보하고 있을 텐데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 전주지검장의 마냥을 바뀌게 되면 수사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요 이와 반대되는 그런 또 의견도 있어요 자 무슨 의견이냐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에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는데 검찰이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런데 전주지검의 수사 똑바로에 이런 외압을 들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비판하는 검찰 공약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역풍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속도를 내라고 이렇게 압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전주지검 형사 3부는요 전주지검 공식 입장입니다 모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원론적인 대답이잖아요 누구라도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원칙대로 가면 제대로 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2020년 9월에 사위 서 씨가 말하자면 2018년도 7월에 취업한 것과 그 다음에 이상직 국민의힘의 테스크포스에서는 뭐라고 보느냐 하면 2018년도 7월에 사위가 취업을 했어요 타이사 제세 그런데 2018년 3월에 늦달 전이죠 이상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이 됐어요 이사장 임명이 되고 나서 늦달 있다가 이 사위가 타이사 제세에 취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거 뭔가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의혹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이상직 의원을 뇌물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상직가 실수되어 있는 이사항공의 조동사 노조도요 작년 5월 달에 이사항공의 타이사제 에어서비스에 71억 원 상당의 외산 채권을 발행하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회사에 손을 끼쳤다 그렇게 해서 이상직 의원을 갖다가 특가법상 배임 횡령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반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제 재판 결국은요 하필 규정이라고 원래 가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잠시 후에 제 방송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